아 일단 세믹 예이 일단은 66판 국뚱은 정글에 그렇게 좋은 팩은 아니거든요 첫번째 부분에 아 위도우까지 나왔네 일단 최대한 좁은 곳을 먹는게 중요해요 여기 위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서 좁은 곳을 먹으면서 플레이하는게 좋습니다 좁은 곳에 들어오게 윈스턴 더 걸렸어요 윈스턴 더 걸렸어요 나이스 아 못잡았다 메르시 맥크리한테 헤드 맞았어 와 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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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뽀록 메르시 슈프트를 잡는거였는데 응? 응? 뭐지? 아 괜찮아 괜찮아 빠졌다 빠졌다가 마지막에 비벼보 비벼보죠 맥크리 다운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위도우 빠졌다 위도우 빠졌다 맥크리 빠져있어야겠다 오? 이수한 윈도우 엥 메르시 궁 빠졌다. 게이득. 게이득. 화물 가만히 있어도 밀려요. 그 안부터 있어도. 수비네. 윈스턴 뽕? 석양 조심. 석양 조심. 쌌어요. 화물의 자리야? 윈스턴 다운? 윈스턴 뽕 없으니? 오 여기 3명 있는데? 4명? 위쪽에 4명 있어요. 딜러하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4명. 이제 거기 안 비벼줘요. 리퍼님. 거기 안 비벼줘요. 버그. 버그 안됨. 버그 안됨. 그거 버그 안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아니야. 전야 감피. 오. 솔저 무빙 기가 막힌다. 타이어로 가서까지 해야지. 내 타이어 무빙이 더 기가 막... 아 뭐야 죽었네. 윈선. 오. 못살렸다. 원숭이네. 나이스. 솔저 솔저. 오. 솔저 무빙 봐. 메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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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뒤에 목표.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왼쪽. 자리아도 왼쪽으로 가요. 원숭이뽕. 트레이서 나왔어요. 아 뭐야 가. 자리아 피 없어요. 자리아 피 없어요. 자리아. 어이 힐킷 먹었다. 갈게요. 저 중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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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둘 다 박혔다. 화물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나이스. 나이스. 아우. 윈서님.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원숭이분도 좋았다. 0 대 0. 공수 변경. 아. 왼막. 첫 번째 구간 왼막이면. 뚫죠. 우리 브라브라 소브라 있으면 이제 또 힐킷 못 먹게. 저 뭐야. 주유소 밑에 힐킷 해킹 하나 해두고. 안쪽 200짜리. 스크라가 아나라 힐러 한번만 따르고. 힐킷만 해킹해 주시면. 궁 금방 채워드릴게요. 제가 피 까이고 먹고 피 까이고 먹고 하면 되니까. 스크래장 룬수가 화물에 붙어가지고. 원거리. 일단 방벽 있는 애들 깨주면 되고. 나 각 보고 하신대. 건물 안에. 예. 건물 밑에. 주유소 밑에 하고. 왼쪽 동굴. 우리 1층 동굴. 거기 250짜리 두 개. 그 두 개만 해킹해 두시면. 궁 1분 내로 찰걸요? 1분도 안 돼서 찰걸요 아마? 왜냐면 서브힐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 먹으면서 버텨야 돼서. 궁 금방 찰 거예요. 위에서 해킹. 궁 한번 터뜨리고. 터면 되죠. 라인하르트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응. 공격 시작까지. 30초. 터뜨려. 애들도 안 무서워하니. 좁보단 많지? 터뜨려. 싸그만 대그리. 곱탈터. 터뜨려. 흐흐흫. 니가 들으면 다 나을거. 수아. 모으흐흐흐흐흑.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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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흫. 스팸. 흐흐흐흐흐흐흐흐 한조 있어요 한조 한조 메이 한조 메이 메이 2층 1층 그 동굴에 해킹해 해킹해주세요 해킹 한조 조심하시고 맥크리도 있어요 일단 로드호그 토르비온이다 탱커 로드호그 하나밖에 없고 4딜이에요 토르비온까지 포탑 다운 루시우 다운 한조 정면에서 프리딜 호그 조심하시고 그래 빠졌어요 호그 그래 빠졌어요 호그 오른쪽에 있어요 화물 오른쪽 뭐야 화물이란다 주위수 오른쪽 호그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하고 메이 남아있어요 replied 조그레 메이다운 포탑 조esso 아 아주 프리하다 cannot... 최후의 플레이드 최후의 플레이드 금메달 4개 4금이야 4금 4금 정크래 와 준피의 평균이 14,500이네 쟁탈 좀 많이 안해서 그런가 띵띵띵띵띵 5승 1무 5승 4판남았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